피프티 엑스2, 아란 8억원대 SUV의 진실, 아버지의 선물, 전홍준 대표, 판사 앞에 정직하라.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의 소송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한 달여 동안 수많은 폭로와 분쟁들이 이어지고 관련한 언론 미디어의 분석들도 끝없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케이팝 팬들 사이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음악 유통사 워너뮤직코리아 측 200억 바이아웃 제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부탄 더더욱 이 같은 의문이 커져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가히 조롱조로 올마간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개월 동안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사생활에 대한 뉴스가 잇따르며 대중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멤버 아란은 소속사를 가장 먼저 배신하고 안성일을 추종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란이 안성일로부터 8억원 상당의 suv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 팬 포럼에는 멤버 아란이 고가의 차를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아란이 나온지 얼마 안된 만큼 고가의 차를 소유하고 있어 대중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아란의 가족과 관련된 정보도 비밀에 붙여져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방금 받은 소식통에 따르면 아란은 이 사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란은 변호사를 통해 8억원짜리 suv가 아버지가 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란의 데뷔 축하 선물이며 안성일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전홍준 측 관계자가 뉴스를 보고 판사 앞에 정직하라 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어트랙트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